안녕하세요. 네, 요즘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허리 디스크와 혈액순환 장애, 소중한 내 몸을 위한 운동 첫걸음, 겉구리와 함께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겉구리에 올라가서 발을 발목걸이에 끼운 후에 편안하게 기대서 자세를 취하세요. 특허받은 3단계 자동운전 기능으로 부드럽고 안전하게 회전합니다. 건강 헬스기구 전문 제조업체 제이힐택. 30년의 경력과 집약된 노하우로 만든 안전하고 아주 뛰어난 겉구리. 건강, 겉구리로 지켜요.